안녕하세요 추구알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측면에서 상대를 허물 수 있는 개인기 한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영상이 굉장히 저퀄리티에요 많은 돈을 쓰지 않고 저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저퀄리티인데 그렇지만 항상 댓글 달아주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새로 보시는 분들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리오넬 메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팬텀 드리블과 그 전에 아웃사이드 컨트롤 트릭 후에 팬텀 드리블이에요 이거는 메시 선수가 굉장히 많이 써요 특히 오른쪽 측면에서 왼발로 한번 페인팅 밟고 팬텀을 쓰는거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동작 아웃사이드 한번 가는 척 가는 척 이에요 이게 가는 보세요 이렇게 가는 동작을 페인팅으로 해서 가는 척 이에요 그럼 상대 중심이 묻어졌죠 그때 인사이드 끌고 빨리 치고 나갔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자 갈 때 내 중심도 조금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만 상대 중심이 무너질 수 있어요 내 중심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절대 상대를 흔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무너진 상태에서 상대가 조금 흐트러졌을 때 그때 이 발로 빠르게 끌고 쭉 나가는 겁니다 측면에서 무너져 있는 것 때문에 상대가 항상 붙어있고 압박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작은 크고 간결하고 빨라야 됩니다 아웃사이드 한번 갔다가 쭉쭉 밀고 나가기 사실 이 기술은 뭐 달리고 있을 때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디테일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달리고 달리 달리면서 하기는 어렵고 뭔가 측면에서 공이 좀 조금 정지된 상황 조금 수비수와 일대로 딱 맞붙고 공을 좀 제자리에 가지고 있을 때 사방에서 수비들이 달려 압박 올 때 그럴 때 상황은 가능하지 역습상이나 뭐 이렇게 일대일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물론 쓸 수 있겠지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훈련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딱딱딱 자 다시 하나 둘 셋 한번 가고 딱딱 하나 둘 셋 한번 갔다가 끌면서 쭉 함부로 툭 밀어주고 하나 둘 셋 딱딱딱 자 이런 동작인데 사실 뭐 수비수 앞에 놓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앞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저예산 저퀄리티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명 더 섭외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간단하게 측면에서 내시가 많이 쓰는 그런 페인팅 동작을 좀 배워봤어요 조금 고급 기술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굉장히 아마추어 축구에서는 굉장히 좀 써먹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뭐 영상이 뭐 고퀄리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좀 뭐 어떤 점이 부족하다 어떤 점이 부족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조금 더 고쳐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어 조그맣게 간략하게 조금조금 강의영상 오를테니까 구독 알람설정 꼭 해주시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